김괭필과 조광조를 문묘 공자사당에 올리려고 했던 조광조의 계획 실패로 돌아가요. 정몽주만 올라가요. 김괭필 탈락. 조광조는 이때 뼈저리게 느껴요. 왜? 아직까지 이 조선이라는 조정 안에 없어져야 될 구세력이 아직까지 너무 많이 깔려있다. 아직까지 우리 살인파가 모자라다. 우리 편, 우리가 남이가 우리 편을 좀 더 세력을 키워야 되겠다. 뼈저리게 느껴요. 이것들, 구세력들. 조선을 성리학 국가로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이 구세력들. 내가 확실하게 짓밟아줘야 되겠어. 그래서 조광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새로운 세력, 지방에 아직까지 숲속에서 공부하고 있던 사림들, 신진 세력들을 중앙정부에 진출시킬 방법을 조광조가 생각을 해요. 뭐냐. 당신이 임금님 모시려면요. 무조건 과거 봐야 돼요. 과거 시험. 과거 급제했다. 과거 시험 무조건 봐야 돼요. 급제는 아니더라도 통과를 해야지 공무원, 식격, 애주일. 과거를 통과해야지 들어오는데 안 보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건의랍니다. 조광조가. 천거. 요즘도 천거란 말 많이 쓰죠. 누구누구 천거로 소개로 들어왔다 이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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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조광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과거를 준비하려면 지방에 있는 내편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너무 경쟁률이 세. 조선 과거의 경쟁률은요. 어마무시했어요. 한 10년, 20년 공부해서 합격하면 정말 빨리 합격하는 거였다니까요. 이런 과거 제도를 통해서는 내 세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죠. 그냥 천거 제도를 도입해서 전하, 이 인물이 과거 시험은 안 받지만 정말 실력이 있는 실력자입니다. 그냥 우리 조정에 들어와서 일하게 해 주셔서 전하. 를 주장을 해요. 과거 패스. 논술 시험만 치고 이렇게 조광조가 얘기해요. 굳이 과거 시험을 필기 시험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좀 알만한 사람들이 추천하면 주상전하 앞에서 그냥 논술 시험 한 번 하고 그냥 대답 잘했다 하면 그냥 궁 안에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과거에 그런 예가 있다라고 하면서 책을 많이 봤으니까 무슨 과거의 무슨 사례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중국 옛날에 이것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공신 세력들이 그러면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네 했을까요? 아니요. 구 세력들 강력 반발을 합니다. 당연하죠. 조광조가 뭐 하니지? 과거 시험을 무시하고 지그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그냥 추천 하나 했다고 조정에 들어오게 한다고? 이렇게 반대래요. 아니 전하. 지금 조광조가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추천한다 이거 좋아요. 그럼 추천한 사람은 그 자격을 어떻게 우리가 믿냐고요? 추천한 인물 자체가 자격이 없다고 하면 그 인간이 추천한 인간은 믿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거 반드시 검증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 또 흉흉한 소문까지 돕니다. 어떤 소문이었냐면 이 천거제도. 이 천거제도로 들어온 이 사림들이 기존 구 세력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집권한 다음에. 라는 헛소문까지 돌아요. 그렇지만 지금 중종은 조광조를 절대 신뢰하고 있던 상황. 아니 왕이 밀어준다는데 왕이 중종이 결국 밀어붙여요. 맞다. 천거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다. 듣고 보니까. 그렇지. 내가 뭐 실력 있는 자를 직접 내가 문제를 내고 내가 정답을 들은 다음에 내가 판단하면 될 거 아니냐. 이때까지도 중종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빨리빨리 사림들 조종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훈구 세력, 반정주역 세력을 확 밟아버리려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519년 4월 13일 역사상 최초로 근정전, 경복궁 안에 있는 중앙센터 건물이죠. 근정전에서 추천한 인물들에 대한 논술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중종이 앞에 나가서 직접 문제를 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사 검증시험 등등 국사시험에서 맨날 여러분들이 시험해 봤던 현, 현량과라는 시험이었어요. 현, 현명하고 량, 양심 있는 사람들을 뽑는 그런 제도다. 현량과. 아마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보지 않았었어요? 다음 중 중종이 실시한 추천인 등용 제도는 1번 현량과, 2번 내과, 3번 소아과, 4번 산부인과, 현량과 이거. 이게 이렇게 해서 탄생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현량과에서 120명이 지원을 했는데 중종이 낸 논술 시험 총 28명이 합격을 합니다. 음, 현량과 합격은 에듀윌. 28명이 현량과를 통해서 조정에 들어오는데 과거 시험 안 보고 싹 다 조광조를 지지하는 조광조파였어요. 이제 조정은 싹 다 조광조파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걸 노렸어요, 조광조가. 딱. 이야, 세상은 다 조광조가 된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말입니다. 너무 잘 나가면, 너무 잘 나가면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투를 하게 되고, 질투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조그만 실수 하나에 트집 잡혀가지고 끌려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저 썬킴은 완전 인기 있는 사람은 안 되려고 해요. 적당히, 적당히. 길거리 갔는데 다 사람 알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저는 그냥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TV방송도 섭외 많이 들어오는데 안 나간다고 해요. 조광조는 그걸 몰랐어. 이 썬킴의 지혜를요. 소격서라는 문제가 터집니다. 소격서가 뭐냐면 도교사원이에요. 엥? 유교국가인 조선의 도교사원? 도교는 말 그대로 중국 민간신앙이거든요. 많은 도사들, 장풍 날리고 하늘 막 뛰어다니고 하시는 분들. 도교. 중국 도교사원이 조선에 있었어요. 소격서라고. 도사님들께서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고. 이게 성리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수칠리인가요? 아니, 아니, 아니죠. 성리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단이잖아요. 2단이요. 기아, 자동차 1단, 2단, 3단이 아니라 2단. 그런데 조선 건국한 이래로부터 쭉 유지가 됐어요. 소격서가. 그리고 도교 도사님들께서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시고. 세종 때도 유지가 되고 다 유지가 되다가. 조광조 눈에 딱 걸렸어요. 레이더에. 저 뭐야. 소격서. 도교. 도사. 장풍. 당연히 조광조는 저거 폐지하라라고 얘기했겠죠. 전하! 유교국가 조선의 웬 보사 장품입니까, 전하! 소격서를 당장 문 닫게 하소서, 전하! 중종은 거기선 약간 머뭇거려요. 왜냐? 자기 위에 이 선왕들, 조상들, 세종 등등등도 다 유지를 했잖아요. 소격서를. 그런데 하필이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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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셔마? 왜 내? 하필이면 내가 그걸 없애는 내가 총대를 내가 외매야 돼. 그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건 좀 그렇다. 소격서는 유지 좀 하자. 해요. 조광조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전하! 무슨 헛사운드입니까, 헛소리! 소격서를 문 닫게 하소서, 전하! 여기에 다른 성리학자들도 토달 명분이 없어요. 당연하죠. 성리학 국가의 웬 장풍이고 도교예요, 지금. 그래서 성리학자들도 조광조 편 다 들어요. 들 수밖에 없죠, 지금요. 대관들 통축하십시오, 전하! 대관들도 오랜만에 신났어, 진짜. 그래, 딱 걸렸다. 전하! 소격서를 없애십시오, 전하! 조광조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목표예요, 이 소격서를 없애는 것이. 이것만 없애면 일단은 성리학 완성이 될 것 같이 보여요, 조선이라는 국가. 중종, 끝까지 안 된다고 해요. 소격서만큼은 놔둬라, 소격서만큼은 놔둬라, 이래요. 그러면서 중종이 이런 말하거든요, 실제로요. 광조야, 소격서는 정말 성군, 뛰어난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세종대왕께서도 안 건드렸다. 그걸 왜 없애야 되냐. 여기에 조광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이야, 이 머리가 크니까 겁나는 게 없나 봐. 조광조가 중종, 임금 앞에서 이런 말했어요. 전하! 세종대왕이라고 완벽한 게 아니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세종대왕이라고 완벽한 거 아니야? 이걸 듣고 중종은 맞다, 세종도 사람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아니, 아니요. 뭐? 지금 뭐 지금 세종대왕 건드렸냐? 우리나라 역사의 3대 까방권 있잖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권 의사. 이건 건드리, 이분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조광조가 건드려버렸어, 지금. 세종이라고 완벽한 거 아닙니다! 이 자식이. 너 속으로, 너 두고 봐. 이때부터 조광조와 중종 사이에 금이 쫙 가기 시작해요. 왜냐? 뭐 몇 시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둘이 목표가 달라요, 처음부터요. 조광조는 완벽한 유교 국가를 만드는 거고, 중종은 그냥 자기 공신세력들을 없애는 게 목표고, 일단은 전 조종에서 소격서 문 닫게 하소서, 폐업 정리 세일하게 하소서, 전하하하니까 일단은 중종이 소격서를 폐지를 합니다. 속을 하면 부글부글 끓겠죠. 폐지를 하면서 딱 이렇게 서늘거에요. 건물까지 박살내라고 하거든요. 건물은 박살내지 마라. 건물은 놔두고 다른 용도로 쓰게 하라. 해요. 이 소격서 문제 이후에 슬슬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중종, 이때부터 조광조를 재만이 컸다. 이제 공신세력보다 더 쓸데없는 소리하는 놈이 됐네. 쟤 없애야 되겠다. 라고 중종이 그때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정치를 하든 뭘 하든 눈치가 좀 있어야 된다니까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 바로 아웃이에요. 그리고 너무 잘나가도 안 돼요. 너무 잘나가면 최대한 겸손해야 돼요. 잘나간다고 나 잘나간다고 얘기하면 적이 반드시 생겨요. 조광조, 하참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조광조는 이렇게 믿었어요. 왕이 자기 뒤에서 나를 밀어준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격서 말고 더 심한 선을 넘어버려요. 조광조와 그의 아이들, 살인파, 원칙주의자들이. 왜? 원칙주의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원칙주의자들 눈에 봤을 때 원칙이 어긋나는 게 딱 하나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바로 봉면강왕은 이 아니라 바로 중종반정 때 공신들 지 맘대로 결정한 거. 원칙 없이. 그렇죠. 중종반정 때 목 날아간 사람 별로 없어요. 싹 다 공신이었어요. 연산군 밑에서 딸랑딸랑하는 아저씨들도 다 공신이었어요. 원칙 없이. 이게 딱 조광조와 그의 아이들, 살인, 원칙주의자들 눈에 딱 봤을 때는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해요. 중종이 이걸 따랐을까요? 아니요. 봐봐요. 반정 공신들, 공신 타이틀 뺐자라는 건 반정, 쿠테타 자체가 명분이 없다 이거잖아요. 즉, 그 말은 뭐냐면 그 쿠테타로 왕이 된 중종 너도 명분이 없다. 이게 된다니까요. 중종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는 확 그냥 너 조광조는 뭐 헛소리야. 이거예요, 지금. 조광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하! 중종 반정 세력의 유순이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유순이 들어갑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유순이 연산군 때 영의정이었어요. 연산군을 위한 찬양 시까지 지어드리고 연산 없이는 못살아, 연산 없이는 못살아, 염산은 화공약품, 연산은 내 사랑. 이렇게 연산군에게 찬양 시까지 바친 인간이 어떻게 공신일 수가 있습니까, 전하! 그리고 또 전하! 구수영이 어떻게 공신입니까, 전하! 구수영은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연산군한테 여인들 납치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거 운평, 흥청 이렇게요. 완전 반정 때 1호로 목이 날아가야 될 구수영도 공신 리스트에 올라갔어요. 왜 어떻게 올라갔냐면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술 끊으시고 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죽어마땅하여야 할 구수영이 공신됩니까? 이렇게 조광조광 목소리를 꽉꽉꽉꽉 지르니까 중종도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요. 왜? 자꾸 이러면 반정 자체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고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왕이 되잖아요. 중종이 반발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기록에 따르면 내가 그 공신들이 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미 지난 일을 왜 지금 와서 시비를 거냐? 광조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세력들, 그러니까 중종 반정을 통해서 한 자리씩 꽤 차신 분들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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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린 것이 진짜 선을 막 넘네? 어린 것이 보이는 것이 없나? 뭐? 지금 우리 자리를 지금 박탈한다고? 어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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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신들도요. 대신들도 슬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거론이 안 되는 대신들. 그러니까 반정 세력 말고 다른 대신들도 조광조 편에 들어요. 어, 전하, 조광조의 말을 들어보니까 타당합니다. 그 A공신, B공신, C공신은 원래 공신이 아니니까 타이틀을 뺏는 것이 옳은 듯하옵니다, 전하. 왜 그랬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시는 분들 누가 실권자인지 딱 눈에 들어오나 봐. 아, 지금 이 동네에서 방귀를 누가 끼냐? 조광조다라는 걸 딱 간파하고 조광조 편에 바로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권력의 중심, 누군지 알았던 거죠. 누군지 알았던 거지. 이것까지 있었어요. 대간들, 대간들도 당연히 지금 조광조 편 들고 있어요. 전하! 공신, A공신, C공신, B공신, 타이틀을 뺏을, 박탈하소스, 전하! 아, 중종은 처음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대간들 일제히 사표까지 내요. 그럼 우리, 야, 사표 내. 아야, 우리말 안 들어주신다, 전하가. 사표 내, 사표 내, 사표 내, 들어서라 해. 사표 냈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 사표 냈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 이 지루한 걸 또 하니까, 골치 아픈 걸. 중종이 절충안을 내요. 그만하고! 야, 들어와, 앉아. 야, 앉아! 알았어, 알았어, 그냥. 야, 그러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은 내가 공신, 타이틀을 내가 뺏을 테니까 이 사람, 이 사람 등은 좀 봐주자. 이걸 애매모호하잖아, 이 사람들 뺏기에는. 그러니까 조광조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하! 무슨 소리입니까?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조금이라도 의심, 조금이라도 의심 있는 자들은 다 타이틀을 뺏어야 됩니다, 전하! 이야, 왕이 자존심 굽히고 절충안까지 냈는데 조광조는 안 된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신, 타이틀을 뺏어야 된다는 사람들, 싹 다 뺏어야 된다. 끝까지 안 물러나야, 조광조가요. 중종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들이 중종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궁금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리십시오. 안녕!